Hey, we are BTS! 둘, 셋, 박차! 안녕하세요, 박찬수입니다! 네,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레아나 그란드, 그리고 제이바든 또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협업하는 바로 그 팀이 하이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듣는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또 한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이렇게 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좀 좁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요즘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서 경계나 한계 같은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떤 무궁구진한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된 동료 아티스트분들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팬 여러분들께 색다른 경험과 감도, 즐거움을 드리는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타카 홀딩스 아티스트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딘. 감사합니다. 발딘. 하이버 한 가족이 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기도 영광이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두 회사의 결합은 언어, 국가, 문화를 초월해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전세계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타카 홀딩스 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hat's going on, guys? Congratulations, Mr. Bang and Scooter on this historic partnership. The prospects of working together with these amazing teams and stepping further into the global music scene is very exciting. Congrats to everyone again. Thanks, guys. I'm thrilled at the potential this alliance holds. Kudos to the teams. We're getting support from every angle, and there's so much we can do as a team. I want to congratulate everyone on this deal. Let's make history together. Hive and Itaka-Holdings. Hive and Itaka.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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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